어? 연희 언니 수고자 찍는다 지금까지 안 눌렀군요 영상이요? 역시 깜빡깜빡 안하나요? 셀카 찍혔어 어 네 그래요? 뭐 타인은 왔으니까 안 누르고 열심히 돌렸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이번에 하세요 오오오 왔어 먼저 코드 좀 마가기는 거 같다 아 예 이렇게? 드디어 씁 전쟁이야 오셨어요 혹시 있나요? 하겠습니다 속였어 속였어 여기있다 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 것도 잘 간직하세요 저 이렇게 찍혔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 좋았어요 저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뭔가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말을 많이 못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만약에 다음 팬싸 때 만나면 할 말 생각해서 꼭 먹기 시간을 생각해보았어요 좋아요 생각날 때마다 저번 날 오늘은 연습 게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첫 팬싸기도 하고 첫 주 이제 막바지 활동으로 데려가고 있잖아요 덤 활동이 그쵸 그래서 여기서kers 가까운 데서 무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오 오직 반딧불만을 위한 알림 볼만을 위한. 조금은 특별하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준비를 해볼까요? 레고템. 파이팅! 정의한 명태. 주건사물. 부럽지 않다. 시명. 너무 귀여워. 사랑스럽다 시명. 영시명. 응. ig일 저거님께서 소리드로